이거 어떻게 스튜디오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스튜디오 아니에요? 그럼 가볍게 가볍게 아까 배웠던가? 뮤직 스탠드 보여주면서?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아시죠? 이거 포인트네 그렇죠 이런 느낌 무속욕과는 살짝 혀를 좀 많이 내밀어 줄거든요 스탠드를 좀 많이 보였지만 무속욕과는 살짝 혀를 좀 많이 내밀어 줄거든요 스탠드를 좀 많이 보였지만 이 친구는 이빨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스튜디오 아니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스튜디오 아니에요 진짜? 이거 어떻게 스튜디오 아니에요 진짜? 그럼 가볍게 가볍게 아까 배웠던가? 뮤직 스탠드 보여주면서?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벌써 다 왔어요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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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